전남도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소와 관련한 지명을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가 신축년 소해를 맞아 지명을 분석한 결과 소와 관련된 지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소와 관련된 지명은 총 731개, 이 중 전남도는 204개에 해당돼 전국 최다를 차지했습니다. 소와 관련된 지명은 총 204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소와 관련된 지명은 731개이고, 그 중 우리 장남은 28%로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름별로 보면 우산이라는 지명이 8곳에서 실제 사용돼 가장 많았고, 와우, 우도 등으로 부르는 지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종류별로는 마을이 151곳인 74%를 차지했고, 섬이 32곳으로 16%, 고개가 9곳으로 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예로부터 소를 아끼고 보살피면 지방과 마을이 번창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러한 믿음이 지명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구축마을은 옛날 선비가 9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마을을 발전시켰다는 전설에 따라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CNB 뉴스 나오정입니다. 신축년 새해